오늘의 안무 단장입니다. 정균아 라이브 연습해줘. 야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아 이제. 쏙 쏙. 발 쏙 발 쏙. 처음에 다 같이 이 방으로 한 번 하고 가자. 뭐지? 이때도 발 드냐? 어. 찍으면서 뭐지 뭐. 찍을 때 뭐라고. 모르겠어? 소패. 왜 몇 번이야 얘가? 야 카메라가 자꾸 셀터를 의식하게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5, 6, 7, 4. 풍.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시. 팡. 2, 2, 2. 스테이지. 2, 2, 2. 2, 2. 1, 2, 2. 리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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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2, 2. 5, 6. 리비티드. 비티드. 비티드. 비티드 더 빛나는 스타. 아! 야 왜 왔어? 야 너무 힘들어. 다 리비티드 했죠? 1, 2, 3. 4, & 5. 이거구나. 맞아. 오른손이었나? 양손. 강좌만 노려볼까? 루치가 안 나왔나? 렛냐고. 렛냐고 해봐. 렛냐고. 각여 친 벽들 살던. 오는 자, 렛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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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아는 꽃이와. 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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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고 있는 꽃 왕스톱! 빈onic!!! 렛냐고. 렛냐고. 바람 enc냈이는 곧한 보컬에요. 이 쇼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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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쇼미야. 아,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 똥밥도 손톱 튀는 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손정리 아니야, 이거? 어? 손정리 어떻게 하겠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여기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이거야? 옆이... 이거야? 그쪽이야? 앞쪽이야? 나 이거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앞쪽으로 사면 나쁘지 않겠는데. 앞쪽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여기? 양손으로 하는 거지. 내가 힙합 스태프한테 밟아볼까? 그래. 그럼 니 애는 이거 힙합 스태프인데. 힙합 스태프. 나무랑 나? 힙합 스태프. 넌 닥스에. 난 빛 디저트. 내가 쟤. 안 돼지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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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풀적일. 여기 찍어. 눈을 떼는 표 marges. 눈을댓는 표. 눈을 밟지 않으면 네여기 모든 것을 밝혔고 카톡. 왜 이렇게 쇼미 Seeing Pain? 안 돼지 입술. 니가 번쩍 니가 번쩍 니가 선지 니가 번쩍 니가 번쩍 리치 번쩍 토크 빈 동시 리치 번쩍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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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형 아주 당당하시네 팔 켜 다 이전되면 팔 켜 팔 켜 아아 얼굴이 혈색이 없는데 스쿨 머리에 아주 잘 보여 야 적당히 58분 부터 할까? 55분 부터 미안해 저지 형 스트레치 하는 거 안 보이니? 팔 켜 아니 요새 근데 안 버려? 넌 이 옷 안 버리냐? 내가 할 소리나 아니네 이런 거 어때? 너는 이 옷 안 버리냐? 나 이거 패드 산 건데? 새로 별 ø 장 더 샀는데? 짱구야? 다 똑같아 보이는 게 다 똑같아? 뤄뤄라랑아 뤄뤄라랑아 뤄뤄뤄라랑아 뤄뤄라 야 이거 이 룩봉아 야 이거 너 점점 이거 좁아진다 어, 방금 못 봤어. 시작점은 거의 여기서 해야 돼. 여기? 이 상태로 그냥... 그냥 팔찌가 벌려서. 아. 어, 거의 이렇게. 깡깡깡깡 하고 마지막 자세 뭐야? 이거지? 어. 이걸로 통해? 오케이. 여기 손 밑지? 끝까지? 얼굴 좀 있나? 눈 밑? 예. 눈 밑이 코죠? 갈게요. 그쵸, 눈 밑에 코가 있어? 쿵! 예, 이거 한번 봐요. 네. 개개, 개개, 개개. 트르르르! 오, 뭐야? 이행이랑 천혜 동시에 했어. 아, 왜 동시에 해? 네, 우리 음악에다 한 번 해볼까, 그러면? 아, 음악에다 한 번 해볼까, 그럼. 아, 음악에다 한 번 해볼까. 아, 음악에다 한 번 해볼까. 방금 괜찮았어. 방금 괜찮았어. 아, 여기 박자. 여기 박자. 여기 하고, 여기 끝까지 채워서. 아, 그래. 이, 너무 빠르다 이거. 아, 이, 너무 빠르다. 빨라? 이게 시작된 것 같아. 이게, 이게 쉬고 벌써 나와 보겠어. 아, 그래. 쉬고 쉴 때까지 연습 중이다가 쉬고 윤특. 아, 오케이 오케이. 5, 6, 7. It's shining day and night. They want to help. My spotlight is so bright. 어, 틈만 하면 왜 이렇게 키냐? 이거, 이거. 아. 창준아, 라이브 연습해줘. 오케이. 힙합 스탭! 힙합 스탭! 힙합 스탭! 하! 하!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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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현재? 힙합 스탭!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됐다. 한 번 더 해보자. 우와! 이게 2주 자랑이지 그냥. 너무 커서 탈락. 이 정도 하고. 오케이, 알았어.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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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금 자리가 없네. 꼭 뽑았네. 아니 아니 아니. 대칭인데. 아, 아, 불어. 이거 다 굽는다, 그치? 칫솔을 지낸다.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스스로와 저희 속에. 떨어지지 않고 난 자리에서 걷는 나에게 스테이게. 네, 예. 빛날 밤이 사니. 여기 바로 우리 속에. 스테이크. 1, 2, 3, 5, 6, 7, 8. 삐유. 뿌ruff, Graduate. 상당과 2, 3, 6, 6, 8. 그런 걸 보면, 왜 이렇게 해야 해? 애들 이렇게 내리는데, 너는. 야, 쿠셔라도 그래. 어, 이렇게? 아, 이렇게? Felipe, Gold, Gold은 나중에 빼는? 너 그럴 거면 확실하게 얘기해. 나도, 오케이. 너무 확실하게. 나도 꼭 골반에 욕심내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컴백까지 한 달 넘게 나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네. 그걸 못하냐. 자 여러분 오늘의 악몽 간장입니다. 저희 말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1절 프로로 맞춰볼까요? 호호. 호호 해줄게요. 호호. 여기. 만져줄게요. 오 거기야. 브리즈인가? 야 이건 뭐였어? 이거. 어 그거. 아 놀래요. 이 손이 여기로. 아 이렇게? 너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이 손이 여기가? 방금 방금 이렇게 내려가. 손가락 보이지? 이거 검지? 네. 검지 검지 안 보여? 에이 자연성 이걸로? 응. 이 손으로 다 ило ha bum지ious 짠 비카 둥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renn2 의자 보 manten 지금? 브릿지, 브릿지를 한번 해 봐 봐. 내가 너무 빨랐다고. 내 때 딱 여기 중간 분도에 샀어요. 난 그런 느낌이 있었어. 하늘을 바라보는 내 모습서 놓아져 있을게. 와 우리 셋 한번 더. 이거 더 내려와야 돼요? 얘 얼굴이 이런 것 때문에 아! 뽀그네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들어? where are you? KOOK I. KOOK I. 하이 진짜 기숙이잖아. 야 너 어떻게 몸이 이럴집으로 서 있냐? 진짜 이상하다. 우와 진짜. 아 옛날엔 됐는데. 정석아. 형 캡피뉴자 하나 사긴 했는데. 좋아했다고? 뭐야 가옥이야? 진짜 이해 나. 어? 배우씨 진짜 많다. 그래. 이거 아래 안 하시봐. 여기다. 싹 싹 싹. 싹 싹 싹.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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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보고. 여유롭게 여기 넘어가자. 이렇게 하려고 먼저 급하니까. 마지막에. 이때도 치우면서 막. 이거 잠깐. 다 다 에리데이. 비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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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 왜 이렇게 추워지지? 비가 번져. 비가 번져. 붕팜반반부터 가오자. 파이 씨. 빌리 린이. 빙 빙 빙. 빙. 비가 번져. 비가 번져. 비가 번져. 비가 번져. 비가 번져. 비가 번져. 현이랑 나만 앉았네. 어? 어쩌라고. 나랑 현진이만 앉았네. 여기 프리잖아. 둘이 진짜 잘 맞는다. 프리인데 너랑 나랑만 앉았네. 운명이네 운명. 왜 프리인데 왜 우리 둘이 마음 낫지? 나도 안 찍게 그럼. 이거 높이 찰 거야 근데? 아니. 솔직히 낮게 이후로 갈 거지? 형만. 너 그렇게 해봐. 난 앞으로 그렇게 해. 자 우리 낮게 차자. 오케이. 너 세 좋아. 왜 내 몸 낫지? 왜 내 몸 낫지? 왜 내 몸 낫지? 빅 가이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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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일부러 안 자네. 아니야 나 몰라. 신나게 놓으면 됩니다. 아 좀 묶었네. 근데 오늘 뮤빅 때 이거. 이거 원래 진짜 한 게 다 있네. 원래 그것도 불인데. 어떻게 하기로 했지? 다 맞추고 있지. 누구만 밑에서라도 막 해야 되는데. 누구만 이러고 있고, 누구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정해주세요. 우선 저쪽 구석 가서 혼자 놀고 계시고. 뭐 이따 그냥 프리로 해봐. 프리로 해봐. 자연스럽게. 완전 자연스럽게. 친구랑 놀는데? 나 여기다. 나 영복이라고 이렇게 놀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나 친구가. 형 그럼 나 입 빠질 때 친구 불러줘. 이 친구가 불러줘. 이 친구가 불러줘. 이 친구가 불러줘. 한 바퀴. 이거도 큰가? 이거랑 얘기해. 형 내가 좀 좋아해. 됐어. 황타지꺼야. 내가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 알지? 아! 한 번만 해볼게요. 나는 뭐였어? 나는 뭐였어? 나는 뭐였어. 나는 뭐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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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란? 안녕하세요. 신인 그룹. 저희 앞에 있는 신인 그룹 스트레이크스입니다. 신디는 아니지 우리가. 러브야! 신징 그룹. 나 더워요. 나 수만 입어도 돼요. 수만 입어도 되나요? 금목걸이 왜요? 결의 별의 별을. 이번 특은요. 별난 안무들이 많아요. 별난 봐. 형 별난 봐 알아?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민석파 숲 수박밥 박도시개 먹고 보니 박 비행기 행복한 여행 되세요 기내식이 박밥 특이한 시금 중에서 가장 특이한 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영이 가장 포인트한 거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 좀 해봐요 특이한 포인트 안 보는 포인트 안 보는 거 어? 그거, 그거 제목 좀 지어주세요. 이게 왜 별이야? 그러게. 별처럼 이제 그림 만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별은 누구지? 별 맞아. 이게 별이야? 이게 반짝거리는 거. 아 반짝거리네. 그거 뭔지 알지? 애니메이션 보면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 그럼 애니메이션 안 보잖아. 네가 애니에 대해 물어봐. 여러분 애니메이션들 보면 오!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보면 이게 반짝이는 거네. 그쵸. 이게 바로 그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표현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연습해볼까? 좋아서.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 오늘은 거울이 여기에요. 여러분 꼭 저기 별이 있네. 어 맞네. 정말 여기 있어. 나 여기 별이 8개다. 그럼 이거 웅장이야. 하나 둘 셋. 일곱 개요. 아 여섯. 아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럼 나한테. 여기. 여기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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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는 포인트야. 여기 섹시하게 또 해줘요. 어 한번 해줘요. 오늘 되게 섹시해. 어... 나시마 입고. 나시마 입고 한번 보여주면 안돼요? 아 안돼 안돼. 안돼. 잠깐 해봐. 아 해봐 보여줘. 안돼! 코 터져. 알았어. 통째로 모자이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노래를 해보자. 통째로 모자이크 들어가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안 할 건데. 믿음감 있게. 섣불섣불하게 할 건데. 재밌게. 오 야 잘한다 너네. 고맙다. 고맙다. 아 으악! 좋아요. 아 미쳐버리는데. 네? 사실 너무 아파요. 자 또 한 번 한 번 2달 해보자. 자 한번만 더 해보자. 자 한번만 더 해보자. 네 1절 수정. 그룹에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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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fc. fc. t. 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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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만 이거 이거 바운스 크게! 바운스 크게! 예. 보여주세요 크게! 방금 했잖아. 방금 작았는데? 1번 대우자! 우리 손이 오는 중 아니야 잘한다 안 돼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애쭈고 멋있고 짱이야 이걸 생각하면 돼요 펑 애쭈고 멋있고 짱이야 한 번도 빠지는 공간이 없어요 프리옥 때 리노 형 두 번이나 치는데 저는 그냥 소처럼 이래요. 뭐라고? 포이트 안무가 하나 더 있는데 올드스쿨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밑에 있는 공간이 딱. 이번에 갑자기 벌스에서 군베프 스타일이 나오고 댄브가 제일 어려워요. 박자가 일단 굉장히 헷갈리고요. 뭐라 할지? 좀 특이한 안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이거요. 내 집처럼 드나들지 특집 딱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렇게 있어요. 본인이네. 그렇죠. 근데 이거 무대마다 다르게 하려고요. 또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표정 연구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다 시선 뺏기기 싫으면 뺏길래. 누워서 시작하지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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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é birth 나 계속 댄스에 유! 눈에 띄는 텐션! 머리 팔은 객솔! 이 글자 안 나간대 여긴 모든 것을 밝혀! 가어링 스테이저스! 가어링 스테이저스! We're gonna cry every day!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깔 번쩍! Can't pass in a trip!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이 번쩍 도비는! Let's go! 빛깔 번쩍! 와 진짜 오늘 연습 고생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